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연 변화느라 공포게임은 파네코는 학교에서 맡은 숙제를 잊어버렸어요 숙제는 내일 해야 해요 입니다 뭔가 공포게임이지만 제목이 그리고 뭔가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뭔가 옛날에 있었던 그 화이트데이 그런 추억도 조금 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그녀는 학기에 낙지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밤에 학교로 돌아가 과제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건물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복도에는 이상한 것이 숨어있죠 맞아도 약간 동물의 숲 캐릭터 같지 않나요?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어 들어간다 학교 이 학교는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약간 그 소문이 있다고 한 예? 이게 맞아? 어 이제 조작감이 완전 동물의 숲 같아 이제 스테미너는 걷는다고 해서 차 어 차네? 어 근데 생각보다 스테미너 금방 차는데? 어? 아 저 핸드폰을 가지고 가야되네 핸드폰같은 이게 내 대학교를 좌지우지할만한 그거구만 아니 물 10개나 모아야돼? 아니 얘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린 거야 막 뿌리면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어 왜 물음표 어? 들어가고 어 플래시라이트가 있네? 다행이다 어 뭐야? 뭔 소리야 하지마 아 그림자 때문에 살짝 놀랬어 이거 혹시 죽음의 리셋인가? 아니겠지? 세이브 되겠지? 아 세이브 안될 것 같기도 하고 10개 모은다면 저기로 나가는 거겠죠? 어 잠겨있어 아니네 고장나있네 뭔가 빠루라든가 망치 같은 거를 부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뭔 소리지? 밖에서 숨소리 들리거든요?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겠지?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놓칠 뻔? 뒤도 잘 봐야겠다 아니 이거 뒤돌아보는 키가 없는 건가 이게? 아 궁금해 궁금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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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나 봐! 으아아아아아악 헐 아아 목숨 하나야? 일단 아이템 위치 고정이다 고정이라는 거는 타면 할수록 쉬워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 거지 여긴? 아 여기 이거구나 어 괴물 돌아다닌다 이게 질뻑질뻑한 소리가 들리면은 조심해야겠다 방금 밖에서 들렸거든요? 이거 지금 바로 나가면 안돼 제 생각에는 어차피 문 못 들어와 그럼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? 어? 뒤돌아보는 키 발견! 우클릭 클릭하면 뒤돌아볼 수 있다 아 이게 미니맵 없을텐데 그쵸? 미니맵이 없으면 그거 해야돼 맵을 어느정도 외우면서 다녀야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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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뛰어 뛰어뛰어 근데 속도가 빠른 것 같진 않아 다행히 빨리 들어와! 속도 빠른 듯 아씨야 근데 문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아씨 어떻게 다 고장난거야 여기가 맨 처음에 왔던데 여기다 왔던데 이상하다 여기다 왔던데 같은데 아닌가? 화장실은 안가봤던 것 같아 예? 이런데 있을수도 있는건가? 근데 그거 알죠? 화장실 괴담 화장실 노크 뭐 몇번 하면은 귀신 나온다 막 그런말 있던데 무섭다 그만하자 뭐야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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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야 저기 아 왜 앞에 개물 앞에 개물 앞에 개물 아 다 부서져있어 나는 어디 가나오고 나는 미래가 없어 나 여기 하나 있어 내가 기억하길래 여기 하나 안 먹었어 맞죠? 오케이 아이템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빠루 같은 게 없는 건가? 여긴 지금 못 나가잖아 아 잠겨져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? 아 야 이거 아 위치를 모르겠어 위치를 아 소리가 분명 뒤에서 나는데 왜 앞에서 나오지? 몇 번째야 도대체 아 이거 일단 무조건 따로 있어 왜냐면 안 열리는 문이 너무 많아 일단 여기 다 잠겨져있어 여기 다 안 열려 어 아니네 아이씨 뭐가 없지 근처에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는 게 딱히 볼만한 건 없네 저기요 저기요저기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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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x3 잠깐만!!!! 잠깐만. 어 나 여기 화장실 왜 처음보지? 예? 가도 돼요? 가면 안 돼요? 아 내가 아까 이쪽으로 안 왔구나 어 이쪽 빨간색깔 뭐지? 오! 7391인건가? 7391 빈 오노다 나이스 여기 귀신이 있었는데? 막아자 이쪽 아아악! 아 이쪽 길이 그냥 있는거구나 안쪽으로 가봐야겠다 아니 여기서 사세요 혹시? 아니 왜 저기에만 있어? 아 단대 가자 이쪽 괴물 저쪽 괴물 있는건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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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나이스 어? 안 나이스 여기 뭐가 있는건가? 어? 너무 어두워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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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 아 근데 이거 하나 찾고 나가는 길까지 찾아야돼 이거 나가는 길 어디지? 일단 그 비밀번호 푸는 곳을 찾고싶은데 구석방을 가야된다고? 아 그니까 나 거기에 모르겠어 제가 비밀번호 친 곳 있잖아요 그곳 근처에 약간 구석방 같은 곳이 있던 것 같거든? 어?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? 아 여기다 이 근처에 뭔가 방이 있는거 같은데 없나? 공략보는게 낫겠다 시야의 불편함이었네 아 여기였대 바로 옆이었어 어이없네 나가자 네? 죽을 뻔 왜왜왜 그거는 왜이래 아니 근데 나 어디로 나가야돼? 처음 시작했던 곳? 이렇게 알았어 아 야아 그만 쫓아 아니 내 숙제 니가 가져가겠다는데 왜이렇게 화난거야 쟤는 근데 아니 지가 화낼게 뭐가있냐구 아 어 잠깐만 하 내가 한게 아닌데 얘가 저 괴물건가? 지금 아 괴... 에바디 여기다! 아악 휴 깼다 런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정도에 좀 서울대 보내줘야 돼 목숨 걸고 있는데 아 2주만에 만들었어 이 게임? 와 잘 만들었다 자 재밌게 했습니다 레이트 홈워크 숙제를 찾아 탐험하는 게임 뭔가 동문의숲 같은 그 시야여서 조금 불편했지만 불편한 만큼 뭔가 무섭게 했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 으으 Sut 에너지 ㅇ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